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번나무들 그리고 번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꽃이 겹으로 피는 두 종류의 나무들 이 두 나무는 꽃이 겹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두 나무를 그냥 겹벚꽃나무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겹벚나무 관잔 또 꽃벚나무 시로타에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겹벚나무 관잔이라고 하는 이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벚꽃 겹벚나무 관잔이라고 하는 꽃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나무 전체가 밝게 변해버리죠 밝게 변했는데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서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황홀경에 빠져들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활짝 나무가지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은 아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겹벚나무 관잔입니다 이 겹벚나무 관잔의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꽃은 다른 벚나무보다 늦게 핍니다 늦게 피어서 보통 벚나무들이 다른 벚나무들은 4월 10일경에서 15일경 그러니까 중순에 꽃이 피는데 이 겹벚나무 관잔이라고 하는 꽃은 5월달이 되어서야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벚나무들이 벚꽃잔치를 다 끝내고 그 마무리로 이 벚꽃나무 관잔이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꽃이 가장 늦게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꽃을 피게 되는데 늦게 피다 보니까 이 잎이 나고 또 꽃이 나고 그래서 잎과 꽃이 동시에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꽃이 이렇게 겹꽃이 피죠 겹꽃이 피어서 꽃잎의 숫자가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엄청 많은 이러한 꽃잎을 우리는 만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꽃잎이 타닥타닥타닥 많이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벚꽃에서는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작년 가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작은 꽃자루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작은 꽃자루가 나와서 꽃이 피는데 이 작은 꽃자루 아래에 여기에서부터 작년 가지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는 화서축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대축이라고 합니다 이 꽃대축이 보면 상당히 긴 편에 속하죠 상당히 길다란 꽃대축을 가지고 있는 겹꽃을 피는데 그 꽃의 색깔이 정말 화려한 분홍색이죠 화려한 분홍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꽃을 만나게 되면 와 정말 황홀해지게 됩니다 황홀해지고 와 정말 아름답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꽃이 바로 이 곁번나무 관잔인데 이 곁번나무 관잔을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꽃잎들이 이렇게 많은 속에 이 속을 이렇게 해집어 보면은 그 속에는 이러한 수술과 이러한 암술이 보이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수술하고 암술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수술도 보면은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는데 여기에 꽃밥은 빨간색으로 꽃밥이 꽃밥으로서 꽃가루를 갖지 못하는 가짜 꽃밥이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여기는 진짜 꽃밥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밥도 달려있고 이렇게 수술대는 흰색이고 노란색의 꽃밥을 달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암술 이 암술의 모양이 정말 특이하게 보이죠 정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암술이라고 하면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는 C방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C방이 없고 잎이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암술대 아래에 C방이 있어야 될 부분에 C방이 없고 이렇게 잎으로 변한 잎으로 변해버린 C방이 있다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C방이 잎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겹본나무 관잔이라고 하는 이 꽃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많은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꽃의 암술대는 있지만은 C방이 없기 때문에 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꽃이 피었지만 이 많은 꽃 중에서 열매, 벗지를 맺을 수 있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겹본나무 관잔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벗지를 맺지 못하는 꽃이 바로 이 겹본나무 관잔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특이한 이러한 암술대 그래서 C방은 폐화를 해서 잎으로 변해버린다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 꽃을 피는데 꽃잎을 보면은 꽃잎의 숫자가 엄청 많죠 이렇게 엄청 많은 이러한 꽃을 한자로는 만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우리말로는 겹꽃이 피는 거죠 겹으로, 꽃잎이 겹으로 이렇게 피고 고속에 수술과 암술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전에 확대해서 보았듯이 암술은 암술대 아래의 C방이 폐화를 해서 잎으로 변해버린다 잎으로 변해버린다는 아주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작은 꽃자루는 이렇게 사각해집니다 능선이 있다 그래서 4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꽃자루 소화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화경에는 털이 없고 여기 이 부분이 꽃받침통이 됩니다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조각도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꽃받침조각에도 털이 없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겹번나무 관잔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모양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바로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이 돼서 이 암술대 아래에 C방이 있어야 될 부분이 C방이 없이 C방이 변해서 잎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러한 잎으로 C방이 잎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꽃이 특이합니다 특이한 암술대 아래에 C방이 털화를 해서 잎으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이 겹번나무 관잔의 꽃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꽃번나무 시로타에 꽃번나무 시로타에는 번나무 백묘 백묘라고도 하고 번나무 시로태라고도 요거를 번나무 시로태라고도 하는데 우리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이 꽃번나무 시로타에 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꽃번나무 시로타에는 보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 꽃의 지름이 5cm에서 6cm로 꽃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죠 보통 번나무들의 꽃은 대개 꽃의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데 이 시로타에 라고 하는 이 꽃번나무는 꽃의 지름이 5cm에서 6cm 정도 되면서 이렇게 여기에 꽃이 달렸을 때 여기 꽃대축도 길게 나타나고 꽃대축의 끝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꽃자루 작은 꽃자루가 나오고 그 꽃자루 끝에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은 겹꽃이 핀다 겹꽃이 피어서 꽃잎이 많은 만첩의 꽃을 달고 있다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겹번나무 환장처럼 요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 있는 시방이 시방이 시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잎으로 변해버린 요러한 모양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겹번나무 환장이나 이 꽃번나무 시로타에나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이고 이렇게 수술대는 흰색인데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축에 보면 꽃대축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꽃대축이 끝나고 작은 꽃자루가 요기 세 개가 보이는데 요 작은 꽃자루의 털이 없으면서 요기 꽃대축은 길게 나왔는데 꽃대축의 끝부분 그리고 작은 꽃자루의 아래쪽에는 요렇게 포엽이 달리죠 포엽이라고 하는 잎이 요렇게 달려있는 요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러한 아주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꽃번나무 시로타에인데 이 꽃번나무 시로타에의 꽃대축은 요렇게 생겼고 요 뒤쪽을 보면은 요기에 작은 꽃자루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요기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다섯 개의 요 꽃받침 조각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요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꽃번나무 시로타에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겹번나무 관잔의 잎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다른 본나무들처럼 잎이 어긋나게 달리겠죠 어긋나게 달리게 되는데 본나무 종류들은 장미과 식물들은 대개 어긋나게 달리고 본나무 종류들도 대개 다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모양은 요렇게 달걀골이거나 난형이거나 달걀처럼 생긴 길둥근골 달걀처럼 생긴 난상타원형이죠 이렇게 난상타원형 달걀같은 길둥근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을 자세히 보면은 요기에서 요기까지 길이가 잎의 길이가 8cm에서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톱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이죠 잎과의 톱니는 요렇게 뾰족한 길게 뾰족하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요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톱니를 가지고 있고 요 잎의 입자루 요기에서 요기까지가 입자루 부분인데 요 잎자루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잎자루에는 털이 없어서 깨끗하죠 털이 없어서 매끈하면서 요 잎자루의 끝부분에 입자루의 끝이고 여기가 잎이 시작되는 잎 밑이라고 하죠 잎 밑부분이 되기 전에 잎자루의 끝부분에서 빨간색의 요러한 돌기가 두개가 보이는데 요러한 돌기를 우리는 한자로는 선체,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샘물질이라고 할 때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물에, 우물에 물이 솟아나는 곳을 우리가 샘이라고 하죠 샘이라고 하는데 샘처럼 입자루의 돌기 부분에서도 샘처럼 액체가 솟아나온다 그래서 요 물체를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질을 두개를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에 보면 요쪽은 잎의 표면이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는데 잎의 뒷면은 붕백색으로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러한 모습의 잎을 하고 있습니다 요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겹번나무 관잔, 관잔의 잎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겹번나무 시로타에, 시로타에의 잎의 모습을 보면 번나무 종류들은 잎을 가지고 나무들을 구별하기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잎의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서 여기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여기도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잎이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기 때문에 호생하는 거고 요 잎의 모양은 요렇게 달걀 모양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길다란 긴 타원형의 형태 그래서 긴 길둥골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8에서 12cm 정도 되고 요 폭은 3cm에서 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끝까지 있게 되는데 잎의 톱니를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번나무 관잔하고 거의 같죠? 이렇게 길게 뾰족한 바늘 끝처럼 뾰족한 요러한 톱니들이 아래에서부터 위에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러한 톱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의 입자루 부분을 보면 요 잎자루에는 요러한 물질이 돌기가 요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잎자루의 끝부분에 두 개의 돌기가 보입니다 빨간색의 돌기가 보이는데 요 돌기를 우리는 선체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 그래서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샘처럼 액체가 솟아나는 물이 솟아나는 그거를 샘이라고 하는데 고로한 물질이다 그래서 요 샘물질에서는 액체가 분비가 돼서 액체가 솟아난다 하는 요러한 곳을 바로 우리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요건 잎의 뒷면이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벗나무 관잔이나 꽃벗나무 시로타에는 둘 다 잎의 모양이 거의 같고 둘 다 잎의 입자루에 털이 없고 잎의 양면에도 털이 없어서 두 나무는 잎의 모양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겹벗나무 관잔이나 꽃벗나무 시로타에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은 보면은 겹꽃이 피면서 이 암술대의 아래쪽에 시방이 잎으로 변해버렸었죠 여기 시로타에도 보면은 이렇게 잎으로 바뀌어 있고 이 환잔도 보면 암술대 아래쪽이 잎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잎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두 나무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겹벗나무 관잔은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 10미터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의 낙엽이 떨어지는 갈립이면서 키가 큰 큰 키나무 교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줄기의 나무 껍질을 보면 이렇게 회색인데 회색의 나무 껍질에는 가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되는 피목 껍질눈이라고 하는 이런 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껍질눈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 길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로로 펼쳐지게 되는 가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피목 껍질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피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벗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여기 겨울눈을 보면은 겨울눈은 길게 뾰족한 이러한 달걀골 나냥의 형태의 겨울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 10미터 정도 자라는 것이 겹벗나무 관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봇나무 시로타에도 마찬가지로 이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시방이 잎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꽃봇나무 시로타에도 키를 보면은 키는 높이가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립이면서 작은 키나무 소교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 껍질은 가로로 이렇게 피목 껍질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길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로로 피목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은 본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에 잎자루가 나오고 잎자루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 어린 가지의 잎자루에 보면은 잎자루의 이쪽하고 이쪽의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을 양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봇나무 시로타의 시로타의 턱잎 그리고 어린 가지의 털이 없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 겹봇나무 관잔하고 꽃봇나무 시로타의 이 두 종류의 벗나무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두 나무들은 암술대 아래에 시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방이 잎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들을 두 나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이 잎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시방이 시방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또 공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잎자루에도 털이 없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잎자루에도 털이 없어서 잎자루가 매끈하고 어린 가지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 두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겹번나무 관잔은 꽃이 정말 탐스럽죠 커다란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연한 분홍색으로 피어서 꽃잎이 많은 겹꽃이 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연한 분홍색의 겹꽃이 피는데 반해서 꽃봇나무 시로타에는 꽃이 흰색의 겹꽃을 핀다 그래서 연한 분홍색의 겹꽃, 흰색의 겹꽃 이렇게 두 나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